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살아오시면서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정말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장남으로서 역할도 사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무언가 마음에서 있는 거는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엄마 내가 잘 제대로 모셔가면서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것 같은데 뭔가 여건이 참 마련이 되지 않고 되는 듯 하다가 뭔가 가다가 되는 것 같으면 막히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장남이시면 평범하게 가정 이루셔가지고 손도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맞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집안에 선산이 있었어요? 선산이 있어요? 남의 땅이 되었지만 선산은 있습니다. 지금 선산이 있어요? 선산이 남의 땅이 되었다는 건 선산을 파신 거예요? 네. 아마 그쪽 윗대에서 아마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그게? 빼보래 됐습니다. 그게 한 15년, 20년 정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뭐 사실 뭐 여기 대주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요 집안의 장남자손이라 어르신들의 기운이 드는 거는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산에 탈이 확 잡혀요. 산에 탈이 잡히는 거는 바로 이제 산 탈이 딱 잡혀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거기는 다 계시기는 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제 다 계시고 다 계시기는 계시는데 남의 땅인 거죠? 네. 서울 사람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말이 안 된다 그지요?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뭐가 급하셨을까? 사촌이나 형제 시간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다들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편하지는 않을 것이고 위 어른들이 주시는 말씀은 너네가 이렇게 해 놓고 너네가 편할 길을 찾느냐 그런 말씀이 사실은 들리거든요. 네. 그리고 너가 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지금 동생은 그래도 크게 다리 없죠. 남동생 다리 있어요. 조금 힘들어요? 네네. 가정사가 가정사가 직장이나 이런 거는 괜찮고요? 직장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산의 탈이나 조상에서 노하시면 맥을 끊어버립니다. 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네. 맥을 끊어요. 손이 뻗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둘째 차남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볼 때 사실 아들이지만 예뻔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장난만 봅니다. 장남자 손이 무언가 지금 또렷하게 풀리지가 않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혼인성사도 됐다가 풀어지고 안 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고 엄마 지금 안 편찮으세요? 많이 편찮으십니다.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상담을 받으러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안 왔어요? 네. 대주님 자체가 조상에서 보살피어야 되는 사손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본인도 그런 기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조상에서 본인을 도와야 되고 조상에서 보살피셔야 본인이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무언가 탁 뻗어나가는데 아예 조상에서 등을 돌리고 지금 힘이 없으세요. 못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될 수가 없죠.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기계 관련된 관리자 일을 하다가 5월까지 하고 2월부터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을 좀 알아보려고 하다가 또 정사를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원활하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을 다른 데로 가야 하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장 고민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50평생 살아오시면서 사실은 계속 무언가 또렷하게 되는 것이 없고 끝까지 가본 적도 없고 좀 막힘이 있으시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해보고 싶으면 무언가가 그냥 닫아버리던지 그게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지금 10월달이에요. 음역으로 개면 10월인데 두 달 안에 직장을 들어가시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두 달 안에 새로운 일을 지금 선택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기는 사실 조금 급하세요. 급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보다 아예 그냥 아이템 새로운 걸 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하시던 일 아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아예 뭐 아예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거를 새로 도전하는 사실 또 힘드신 분이에요. 아 네. 그거를 익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 참 흥미롭고 재미는 있죠. 그런 데 대한 도전의식도 있으시겠지만 그거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알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한계점에 어느 정도 가다가 한계점에 부딪히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거 본인이 남들보다 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쪽 분야로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 엄마가 지병이 있으세요? 네네. 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병원에 계세요 지금? 아니요. 집에는 계세요? 제가 호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다니시거나 하지는 전혀 못하시고 요양보호사님 계속 지금 오고 계시고 정도로 식사는? 네. 식사는 잘 하세요. 네네. 어머니께서 최근 들어서 자꾸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지금 둘이 있는데 사실상 저도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지금 중이라서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도 좀 자신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어른들이 본인이 더 잘 아세요. 시기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더 잘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없는 소리를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 진중으로도 사자의 기운이 있어요. 집안 진중으로 사자의 기운이 있어서 힘들어가는 거 봐 손에 지금 진중 combustible 탑사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없어질 기세예요 진짜 없어질 기세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두렵기도 하고 어머니 연세가 이만큼이지만 뭔가 진짜 본인도 끈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지병을 앓고 계시고 사실 연세도 많으시긴 한데 사자바람이 돌 사자바람이 있고 상문에 기운이 있고 이미 뜬 거는 맞아요. 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야. 물려지나 안 지나를 여쭤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한 거라. 근데 어렵지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빌었냐면 제자도 물려지면 방울을 흔들어 주시고 절대 안 물려지면 꼼짝도 하지 말아달라 했어. 근데 흔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살아요. 본인이 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지껏 사실은 살아오시면서 이만큼 힘든 과정이 있으셨는데 점 한 번 제대로 안 보시고 왜냐하면 산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이 신당 본인 집 안으로도 집 안에도 이렇게 모셨던 분이 분명히 계시고 한데 그런 거를 아예 연관을 안 짓고 사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그 벌전을 다 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나갈 일이 없죠. 그리고 몸이라고 편하시질 않으세요. 두통도 심하시고요. 두통 굉장히 심하실 거예요. 병원 가도 이상은 없는데 이상은 편두통으로 앓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눈도 흐리고 어깨 내려앉을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몸이 진짜 70, 80대인데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거를 계속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사셨는지 어떻게라도 찾아볼 것 같아. 제 같으면 근데 진짜 죽을 때가 되노니까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본인보다 지금 엄마 때문에 사실은 찾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좀 큽니다. 엄마 때문에 찾은 거야. 근데 사실은 방법은 있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고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아휴 그만큼 산탈이고 이런 게 조상에서 흔드는 게 무섭거든요. 저 피 때문에 일단 끊을게요. 사자바람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못 턵니다. 못 털어요. 못 털고 이거는 물려야 돼요. 목소리가 안 나와. 물려야 되는데 구수로 물려야 돼요. 구수로 물려야 되고 사장님은 올해는 엄마 부필 하셔야 돼요. 올해는 그래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도 올해는 힘들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엄마를 돌봐야 될 그 시기 시점인 것 같아. 그리고 계명년을 엄마가 어쨌든 넘기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사자 물리는 구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가진 게 너무 없어서 하고는 싶은데 뭐라도 지금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계속 한 3년 전부터 일이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원래 그래요. 무언가 해야 될 때는 있는 사람들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구타는 사람들 다 빚내서예요. 진짜로 빚내서 하지 끈 하나라도 잡으려고 빚내서 하고 목숨 부지하려고 대수대면 치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있는 사람들은 진짜 더 재수 받게 해달라고 재수 다는 거고 살라고 들죠. 입이 말라 죽겠어. 진짜 근데 사장님네는 무언가 그거를 해결을 해야 엄마도 엄만데 본인이 살아요. 본인이 살고 분명한 거는 여지껏도 사실은 조상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 신호를 그만큼 주셨던 거 엄마가 내년 딱 들어가는 수전이 아홉 수예요. 아홉 수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무언가를 진짜 다 끊어놔야 돼요. 혹시 자칫 잘못하면 상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나는 뵙기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몸이 아파 죽겠어요. 살려고 들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조상을 위하고 내 부모 살리는데 쓰는 금전은 금방 회복됩니다. 그런 금전은. 대충 금액이라도 일러 드릴까요. 네 그거를 하다 좀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아. 하아. 800은 들리지 않을까요. 이게 낮춘 거예요. 최대한 낮춘 거예요 진짜. 네네 알겠습니다. 800은 들리지 않을까요. 사실 1000 정도 가거든요. 근데 진짜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진짜 많이 낮춘 거. 왜냐면 여기는 재물이 목적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재물 조금 줄이고 푸는 게 중요하니까. 옳은 선생님 선택하고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네. 언제든지. 어. 이제. 전차랑 이렇게 헤어지면서 이제 그 딸아이가 제가 데리고 있다가 딸아이가 엄마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초등학생 지나서는 이제 아예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딸아이는 연락이 혹시 올 수가 있을까요. 아빠랑 인연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되지 싶어요. 그럼 이제 연락. 그럼 호적은 어디로 오겠는데. 그 문의 신고 다 됐다면서.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을 떼면 딸아이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호적을 지금 저 등본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엄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잊어요. 그냥 잊는 게 맞습니다. 잊으시고 그냥 진짜로 인생을 그 과거는 잊으세요. 잊으시고 남자는요.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내가 조상의 은덕을 입어서 진짜 새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뜻하지 않게 진짜로 나보다 진짜 열 몇 살이 어린 진짜 와이프를 얻어가지고 내가 다시 진짜 새끼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보는 겁니다. 조상의 덕을 입는 게 조상에서는 대주님이 하는 일에서도 그렇게 뭐 잘되게끔 도와주시는 부분 좀 순탄하게 가게끔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정을 아마 이루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겠습니다. 지금 amen.